아우.. 늪지대구만.. 야 이제 첫번째 사람 걸릴 때까지는 숨어있어 야 근데 한군데 가만히 있으면 까마귀 니 머리가 왔다갔다 한다? 어딨나.. 왜이렇게 발전기가 없나.. 무서워.. 좋았어.. 야 이제 돌려.. 누구 하나 맞았으니까 됐어.. 개꿀.. 좋아좋아.. 저 위에 걸 돌려야 되는데.. 왠만한 배쪽은 가지마 배쪽이 위험.. 아 배쪽이.. 도망칠 땐 좋은데.. 저기가.. 지압.. 미친놈.. 실수했어 누구야 이거.. 왜 실수하는거야 이걸.. 여기 씨.. 온다.. 야 살인마.. 저 정준하거든 정준하? 저것도 톱 썰면 한방에 뻗어.. 근데 얘는.. 직선이 아니고.. 좌우야.. 일로와.. 뭐야.. 어 찾았다.. 안뇨옹.. 롤롤롤.. 우울.. 온다.. 무서워.. 난 지금 배 위에서 발전기 돌린.. 야 살인마 안좋아오겠지? 잠깐만.. 누구야.. 저기 있다 야 부두가 가지마 부두가에 살인만 있어 나이스 빵빨 한번 울렸고 자 여기 붙어있는거 하나 더 저기 있구만 야 살아있어? 헬로우? 야 완전 스트레스네 지금 마이크 끊겼나? 큰일났는데 내 친구같은데 도망가 안돼 아야! 나왔따 씨 아이씨 저 새끼야 끈질기네 쭉 달려 쭉 달려 저 새끼 못따라감 나이스 야 이제 걸어 이제 기어 기어 어 저 새끼 왜 아직도 뭐야 야야 걸러 말고 왼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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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한테 어그로 풀린다 야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아이씨 에어 어 야 캐리 인정? 하다보면 다 돼 너 그래 아까도 잘 도망치더라 잘하더만 너 어딨냐? 너 어디쯤 있어? 회복해주게 나 내가 밴드에서 보이거든? 근처 건물 불러봐 저거 너냐? 너 아닌거 같은데 너 아닌데? 너 지금 배쪽에 있냐? 너 근처 건물 아무거나 말해봐 내 근처 가면 보임 저거 아닌데 너? 어디? 나 니 보임 니 보임 니 찾음 야 거기있어 거기있어 돌리지 말고 잠깐만 열려봐 나 바로 니 뒤에 있어 엄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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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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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뒤뒤뒤뒤 뒤뒤뒤 뒤뒤 일로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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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하나 남았다 우리 이것만 돌리면 탈출한다 가자 이거 돌리면 끝임 야 온다 온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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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쭉 돌아가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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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랫걸게 그냥 야야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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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쭉 도망가 야야야야 쟤 어디가냐 근데 너 말고 살인마 쟤 뭐하냐 쟤 쟤 어디가 진짜 정준한데 니 아까 니 그거 뭐 니 그거 피함 톱질하는거 개쩔었음 야야야 살인마 놀고 있을테니깐 잘해 살인마 개빡쳤다 나만 쫓아온다 응 안녕 안녕 정준아 롤롤롤롤롤 롤롤롤롤 얘 개빡쳤다 응응 일로와 일로와 나한테 와 인마 하하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 당할 뻔 했네 놀다가 살인마씨 정준하 안정준하 우리준하 정준하 스탕 걸고 오우씨 나 맞았네 큰일났다 도망가겠다 나 판자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아우씨 나 여기 길 모르는데 할수있다 어 야 그거 너야 문 열었어? 오올 야 너 캐리 점 잘하는데 이야 생전게임 미친놈 왜 저기있냐 나도 도망쳐야되는데 야 나도 간다 어이씨발 어이씨발 깜짝 놀랬잖아 아 왜 여기서 나오고 난리야 깜짝 놀랐네 정준하 나 살려줘 살려달라고 이놈들아 아 제발 아 갈굴 바로 앞에 있네 살려줘 어 한명 온다 야 이새끼 빡쳤나봐 야 키캠프하네 아니네 빨리빨리 아 나 진짜 실수했네 아 회복하고 갈걸 아 이게 내가 지금 똥밀어가지고 아 지금 저기도 지켜보고 있네 지금 미친놈 빨리빨리 구해 빨리빨리 구해 아 지졌어 이씨야 살았냐 빨리 야 이 시끼 야 이 시끼 나만 죽일라 그래 얘 빡쳤나봐 빡치만 하지 근데 내가 졸라 농락했으니까 내가 하는 1분동안 아까 계속 농락했거든 아 근데 그거 바로 걸리냐 나이씨 어 잡는다 잡는다 짚는다 그래 나 살 수 있다 빨리 구하러와 빨리 구하러와 나이스 오 구하러 온다 빨리빨리와 빨리와 니아야 니아야 살았다아 어 쟤도 살았네 어 쟤도 살았네 어이씨 야마 야 여기서 힐하지마 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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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야 도망가지말고 회복하자 여기서 말고 여기서 아 왜 여기서 해 흐흐흐흐흫 아 한 대 맞고 갈래했는데 아쉽네 아아 아아 우리가 살았다아 어 농락 오졌다잉 어 농락 오졌다잉 야 니 잘하던데 야 아까 니 그거 그 뭐야 톱 피할때 개멋이던데 어떻게 페인이야 어이씨 어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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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깜짝 놀랐잖아 오씨 얘 처음한다면서 구라치는 거 아닌가 했네 레벨업했다아 이거 레벨업 생겨써 나땐 없었어 아이씨 이어 야 퍽이 하나도 없는데 생존한거야 개멋시는데